우리들의 암파메일 주제! 예은이는 우재 오빠랑 같이 했을 때 어땠어? 여자들이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진정하게 나한테? 친구로라도 보고 싶어서. 너무 협소하다. 여기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 나 지금 양반다리를 다 못하고 지금 무릎 띄워놨어요. 아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된대. 편하게가 안 돼 있는데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할게요. 조, 곽, 민혁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분이 금세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암파메일 주제! 또 나오셨네요. 9달만인가요? 9달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봐요.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셔가지고. 사실상 우재가 오고 나서 우리가 너무 또 좋아서.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현재 조회수 1위가 그 형사였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조회수 1위에 인금동 1등까지 했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까지 탈치고 내려왔나 보다. 아니 아예 붙어있는데 뉴 멤버 아니에요? 멤버? 게스트가 아니라? 이거는 금방 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지지의 고정 멤버 아니에요? 가볍게 붙여놨어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고. 이거를 우재가 두고 갈지, 떼고 갈지는 끝나고 봐야죠. 그럼 뭐 비위라도 맞춰야 되나요 오늘? 비위라도 맞춰야 되나요? 안 맞출 거잖아. 안 맞출 거잖아. 아니 뭐 대충 맞춰드리죠 뭐. 예은이는 우재 오빠랑 같이 했을 때 어땠어?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 진짜로?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 그냥 방법. 무슨 방법? 근데 그 뭐 배우는 게 북수련곡 많이 하던데? 맞아. 근데 여기서 들리면 오오. 여기서 들리면 오오. 여기서 들리면 오오. 열려있어요 제가. 말랑말랑한 뇌가 가지고. 여기서 받아들이고 저기서 받아들이고. 내가 원래 말랑말랑하긴 해. 그래? 지혜연 씨는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누굴 만나도 다 맞출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아 진정한 알파피메이 되는 거네. 맞아요. 오오오. 아니 근데. 표정 뭐야. 사실은 모르는 경우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 오 맞아. 응. 문제야?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드디어 조광민이 첫 TPL이 들어왔습니다. 아. 8화만 해. 아 놀랍게도 제가 투입이 되자마자. 어 그거는 주우제. 이거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이거는 뭐 주우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우제 형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 근데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술을 잘 못하니까. 잠시 예은이는 저 뒤에서 책을 좀 보고. 이거 되게 좋은 작품이야. 오스토트 작품이라서. 오스토트 작품이라서. 이따가 또 중요한 데모지 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작품이야. 테라에서. 네. 드디어. 칼로리가 3분의 1 줄어든 제로슈거 맥주. 테라 라이트가 출시됐습니다. 테라 라이트. 아 이거 봐봐. 와 맥주도 이제 제로슈거야? 병이 너무 이쁘지 않아? 병 귀엽네요. 약간 코발트 블루색입니다. 아 그래서 형님 지금 오늘. 약간 블루로. 고니가 좋아하는 코발트 블루로. 어. 거기에 칼로리까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을까. 한번 따볼게요. 와우. 자. 이거. 이거. 이거 아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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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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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내만 좀 살렸어. 이거. 일단 한번 마셔봅시다. 아 근데 또 세호 형이. 빤 걸로 먹으려는데 빤 거 안 주시네. 아 왜 왜. 이거 나 혼자 와. 마실라. 청량감이 더 넓게 쭉쭉쭉쭉. 아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다. 입안에서 춤을 춘다? 아 진짜 무슨 춤 무슨 춤. 옛날에 트와이스 분들이. 댄스터나. 아. 빤빤빤빤빤빤빤빤.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어떤 춤이. 이 안에서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느낌? 무도회.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안에서 작은. 그 불꽃놀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입에서 딱 마시면. 이 탄산감이. 약간 이렇게 팡팡 터트려주는데. 팡팡 우루우루. 팡팡 우루우루. 팡팡 우루우루. 팡팡 우루루루루.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선 넘게인데 이 자식이 뭐. 잘하네. 그리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랑 맥주랑 같이 해서 소맥 먹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나온 진로 골드. 아 이것도. 이것도 제로예요. 여기에 목넘김이 진짜 좋아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반 정도 해서. 소리도 좋아. 제로 더하기 제로는 뭐다? 제로가. 아시네요. 그럼 굉장히. 그럼. 그 정도 안 쉬. 그럼 좀 더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하게 소맥을 즐길 수 있다. 아 또 여기서도 소맥을. 아 하자. 소맥맨이야. 왜냐면 또 약간 또 이야기에 풍미를 올리기 위해선. 술을 마시면 또 기분 좋게 더 녹화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먹고 또 끝나고 또 이렇게 한 잔 하면 주차.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우리 맥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회식도 이걸로 할까요? 어? 괜찮죠? 라이트하게. 오세요. 네. 오 이거 맛있긴 하다. 일단 오늘 뭐 주우재 씨도 오고. 네. 연애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오늘의 키워드는 짝사랑. 짝사랑. 짝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 왜? 예언이 왜? 저 아니야. 지금도 해? 혹시? 아니야 아니야. 저 짝사랑 안 해요. 가문 가문. 저 짝사랑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 티를 이렇게 헝낼 수 있어.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 티가 헝낼 수 있어. 가문 씨랑 서로 짝사랑이라면? 근데. 방금 귀 터질 뻔 했잖아. 서로 짝사랑은 고백 못 하고 끝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일 없어요. 그 우리 영화에서 세렌디피티처럼 서로 못 마주치는 거지. 사랑의 방향은 서로를 향하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저는 그런 적 많았어요. 많았어요? 서로 짝사랑하는데 눈치를 못 채서 항상 실패했어요. 맞아요? 응.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서로 짝사랑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좋아하는 거 맞다 이러더라고. 그 정도 좋아하는 거 맞다 고백해라 이러더라고. 했어요? 안 했지. 왜? 친구로라도 보고 싶어서. 뭐야. 아니 그쪽에서도 좋아한다며. 친구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그래도. 고백했다가 차이면 다신 못 보잖아요. 고백한다는 이유로.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백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왜? 멀어질까 봐? 다시 못 볼까 봐. 진짜? 진짜로? 찐다 하면 고백 공격 이렇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고백할 용기조차 없는 게 찐다예요. 형이 결혼 약속을 한 지금도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결혼 약속을 했는데 짝사랑을 할 수 있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지. 왜요? 내 짝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짝사랑. 짝사랑. 역시. 역시 이게 시일은 다르다. 내 짝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짝사랑. 역시 무거운 얘기는 제일 잘해요. 줄빈이가 짝사랑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다시 한 번 고백해줄래 라고 하면 줄빈이는 어떡해. 다시 한 번 고백해줄래는 뭐야. 저는 저 포지셔닝 많이 당해봤거든요. 1차 고백, 2차 고백하고 그러면 네가 이제 해줘. 이게 1차 고백 때는 남자를 안 느껴져서 거절. 2차 때도 거절. 근데 걔도 다른 사람 만날 사람 없어서 그렇게 한 거 같아. 근데 그거지. 개인이. 사람마다 가열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세호가 나를 좋다고 했어. 근데 난 아닌 거 같아. 거절했어. 근데 나를 좋다고 하니까 지켜보게 되잖아. 그렇지. 어느 정도 되게 천천히 예열이 돼. 예열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되게 싹싹하고 되게 성격 좋아보고 이러니까 저런 애가 나를 좋아했다고가 되면 그때 이제 오히려 이쪽에서 급해지는 거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알파메일이야. 알파메일이야. 전 틀렸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천 년 내리 그렇게 했어요. 고백을 했을 때 걔가 거의 반 거베질려서 숙소로 제가 기숙사 앞에서 걷. 근데 어떻게 했길래 거베질냐. 그건 니 해석이잖아 그거는. 맞아. 기숙사 앞에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백도 한 게 저는 말했지만 고백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사람이. 예랑 나랑 시간은 정말 많이. 사귀자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거베질냐고. 넌 왜 널 자신을 막 너무 막. 아니 그 표정은 나만 알아요. 고백을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알겠지만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사귀를 내? 이렇게 기숙사 앞에서 쓸 거. 어? 어디 뭐 사각지대였어 왜? 기숙사 앞에. 기숙사 앞에.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고 쓱 들어갔어 기숙사에. 아니 그냥 당황을 한 거지. 당황을 한 거지. 막 거베질렸다는 거 아니지. 거베질렸다고 표현하니까. 거베질린 표정이었어. 야 그러면 뒷중앙에 손이 가있어야지. 정기충격기라도 꺼내야 되니까. 겁에 질릴 때는 어떤 둔탁한 무기나 뭔가를 들고 위협을 할 때 겁에 지르지. 그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고백이라는 무기. 아 곽준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그랬는데 걔가 이제 한 달 뒤에 술 취해가지고 전화와가지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사귀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내가 줌에 들었는데 다른 선배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고 나한테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짝사랑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은 고백을 해. 근데 찾았어. 그때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쌩 돌아서는 거 있죠. 나는 이 방법이 가장 짝사랑을 성공할 수 있는 제일 그나마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꿀팁이다.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예전에 관심이 있던 친구한테 이렇게 했거든. 했는데 뭐 이 친구의 답은 약간 대면 대면하지. 내 친구가 팁을 줬어. 올 때까지 하지 말아봐. 연락 온다. 올 때까지 말아봐. 정확히 6일째 오더라고. 야 왔어. 답장하지 마라. 답장 왜 하네. 거기까진 가면 안 돼요. 아니 답장을 왜 하네. 거기까진 가면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됐으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있다 해라.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세호야 뭐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응. 응만 하래 응. 이응하라? 아니 그냥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응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니까 그냥 그때는 옥히도 없었던 시대야. 아니 그때는 세호 형이 세호 형이 100원 더 주고 MMS로 바꿔서 이만큼 보내야 돼. 그때는 MMS야. 문자가 지나가면 MMS야. 그럴 때 그럴 때. 그때인데 내가 이제 응 했어. 응 힛도 안 하고요? 기웃이 없었던 시대로 하니까. 그때는 실제로 그냥 하하하하 네. 시던 시대야. 서로 뭐 기구를 막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나도 그럴 거 같아. 그게 문제인 거야. 너무 공감된다. 너무 공감돼. 저는 그래서 친구가 카톡 해줬어요. 저도요. 나 내신. 저도 친구한테 이거 전 다 캡처해서 이거 어떻게 보내야 돼. 이런 거 TV에서 봤어. 나는 대화를 못하겠어. 여자랑 대화를 못하겠어. 나도야. 나도. 이거 아까 님 뺀 거 아니에요? 빨간 거는 밑에 있어. 빨간 거는 더 기분 좋게. 그것도 배려다? 아까 내가 사실은 이거를 따자마자 거품이 올라와서 입으로 이렇게 했어요. 입을 안 했으면 이 러그 다 젖었어. 패스도 젖었는데? 근데 좀 좀... 본인 입으로 이렇게 배려를 당당하게... 아무도 몰라주니까. 어... 배려는 스스로가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라이트다.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 테라! 라이트! 전화가 진짜 그냥 상황극으로 우리끼리 편하게 있어. 그냥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 왔어. 어떻게 받을까?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어 전화 왔어. 준빈아. 안 받죠? 진짜 친한 친구 받아야 돼. 받는다면. 빠니 빠니 빠니. 전화 좀 받을게요. 어어. 여보세요? 왜? 술 먹는데? 알았다. 어. 근데 짝사랑요. 짝사랑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진짜 진짜... 전화 받고 나가줘. 나가줘. 계속 이제 밖에 길거리 다 돌아다니지. 그리고 이거 전화 받는 동안 밤에 술 마실 때 나간 거잖아요. 이 전화 받는 동안은 그 길거리에 있는 모든 조명과 이런 것들에 빗번진 현상 이런 게 다 심장 막 뛰고 영화 주인공 되고. 네온사일 속에 쌓인 뭔가 그 로맨틱한 상황이 내 눈앞에 다 펼쳐진 거야. 야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죠? 너무 알죠. 예은이는 어떻게 받아? 저 그냥 친구야? 어 그냥 친구. 안 받죠. 근데 썸 타고 있는 A 군이 전화가 왔어.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야 예은아 그래서 어제 잘했어 오토밤? 어 네네. 나 여기서 잠깐 나갔다고. 나가고? 그래서 저도 응. 뭐 할 거야? 여보세요? 어 예은아. 어 예요? 어 뭐하고 있었어? 아 지금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 몰입 잘한다. 척추 측만증은 무조건 있을 거 같아. 무조건 있을 거 같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하고 있어. 무슨 할 말이. 어 아니 혹시 내일 시간 되면 뮤지컬 보러 갈래? 좋죠. 아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뮤지컬 보러 가야 좋죠. 이렇게 나왔잖아. 뮤지컬 보러 가야 좋죠. 이렇게 그 타이밍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 예은아. 네. 혹시 시간이 어때? 어 내일 잠시만요. 어 내일 괜찮은 거 같아요. 아 근데 억지로는 안 가도 되는데? 어 아니요 아니요. 진짜 좋아요. 어 그러면 혹시 내일 뮤지컬 어때? 어 너무 좋죠. 그러면 내일 나랑 준빈이랑 우리 셋이 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왜 준빈이 부패네? 어 아니요 아니요. 동공이 흔등.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네. 뭐 어때 지금? 잘 정리된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는데.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너무 빠른, 너무 대답이 빠른다고. 형 보여줘 봐. 보여줘요 보여줘요. 예은이가 전화 한 번 해. 예은이가 전화 한 번 해. 뭐 뭐 뭐. 싹싸랑. 뚜루룩 뚜루룩 뚜루룩.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뭐하세요? 나 지금 저기 저기 술 먹고 있는데? 아 그럼 전화 좀 불편하신. 아니야 괜찮아요. 으아악. 뭐야 이거 좋아 너가 좋아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가 좋아하면 안 좋아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혹시 내일 뭐 하세요? 내일 뭐 뭐 없을 걸? 없을 걸 걸. 없을 걸 없을 걸. 없을 걸? 아 그럼 내일 시간 되시면 저랑 저녁? 저녁? 뭐 먹지? 뭐가 좋을까? 뭐 먹지 마셨잖아. 나 하는데? 아 그럼 마치 내가 리드하는 것 마냥. 뭐가 좋을까? 뭐 먹지? 다 계획 때문에. 뭐야? 뭐하셨는지? 특별히 뭐 있어? 아니면 뭐 내가 정할게? 좋아요 좋아요. 오 깔끔하네. 좋소 그냥. 그럼 내일 그러면 낮에 연락할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도면 어떻게 해 엄마 이렇게. 됐어 됐어? 내 보기로 했어? 오 네. 아 잘됐다 잘됐다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여자들은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시크하잖아. 너무 시크하고 맛도 없고 다 알고 있고. 다 리드하고 재미도 없어. 송창 받아봐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웬일이야? 아 뭐하고 계세요? 어? 나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어 지금? 어 그럼 지금 전화 좀.. 어 당해되지 당해되지 지금 말이야. 아 괜찮으세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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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좋아. 아 왜요? 지금 완벽해 지금 어. 마지막에 가려고 했어 마침. 어 내일 뭐 하세요? 내일 아무것도 안 해. 오오 그럼 놀래요? 어우 너무 좋지. 뭐 어떻게 할까?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까요? 내가 찾아볼게 그러면. 나 노는 거 되게 잘 알거든. 오 좋아요. 어 그럼 내일 연락해도 돼? 네. 어 고마워. 그리고 내일 연락하러 왔는데 준비한 뒤 연락이 왔는데. 10억 8일 우즈베키스타렉어의 2억을 짜서 놀잖아. 어때 이거? 어때? 따뜻한 남자 어때?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거 같아. 오 진짜? 뭔가 나를 너무 반겨주잖아. 아 근데.. 아 그거는 예은이가 성향이 그래. 그런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세팅이 받는 사람이 훨씬 좋아하는 상황이잖아. 아니 근데 그 주민 오빠가 다정한 그 모먼트가 이제 누가 아니다. 콧방귀 좀 안 끼면 안 돼? 내 얘기할 때? 아 근데 그게 되게 나를 약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근데 왜 안 사귀죠? 나랑? 이렇게 했는데. 그러게. 눈빛 교환 3천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왜 왜 감정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아 뭘 해요! 근데 이 설레임 너무 좋지 않아? 좋죠. 아 가슴이 뜨거워졌어. 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짱남 짱녀에게 애인 있어요 대신 떠볼 수 있는 멘트. 음.. 알고 싶지 않다. 왜? 애인인지 없는지. 궁금하잖아. 근데 짱남 짱녀가 될 정도면 애인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아 근데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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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그걸 체크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다가 첫눈에 반해서. 아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시간 출근 시간에 보는 버스정류장에서 보는 그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내가 눈에 반했어. 그래도 일면식도 없으면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소에 대화를 좀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저 약간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친 있을지 여친 있을지가 궁금한 거. 일단 없어도 있다고 할까 걱정돼서 못 물어보겠어. 아 오빠 왜 그래. 아니야. 아 이런 거 같아. 잘하지 마. 동아리 모임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사무. 재즈를 사랑하는 모임이야. 재즈를. 너무 재즈를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우리 동아리 모임. 두 번째 모임도 했고 세 번째 모임 됐어. 불꽝 관장님 맞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했어. 핑크 공주님 맞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핑크 공주가 마른 짝대기님께. 장작 장작. 마른 장작. 마른 장작님께. 마른 장작님께. 꼭 약간의 마음이 생겼어. 그럴 수 있잖아. 어 그쵸 그쵸. 여기. 어 여기. 뭐야. 아니 킹콩 샤워 님이. 옆에 있다가. 킹샤? 어 진짜 나 순간 무슨 게 했냐면. 왕좌의 게임보다 이름 외우기 힘들겠다. 순간 순간. 지금 아이엔. 아이엔. 이 동호회는. 마른 장작이 아니라. 형님 뭐죠? 재즈 왕자인 거? 재즈 왕자? 나 몰라. 불꽃 왕자. 불꽃 왕자. 불꽃 왕자였어요? 불꽃 왕자. 불꽃 왕자 아니에요? 불꽃. 불꽃. 불꽃은 형이 못해. 야. 발끈 돼. 발끈은 하네요. 발끈하지. 발끈 왕자 발끈. 발끈. 발끈 왕자 발끈 왕자. 킹콩 샤워 님이 옆에 있다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킹콩 샤워 님이 마른 장작 님이 마른 장작 님이 맘에 드는 거야. 맘에 드는 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도 하고 했는데 애인의 여부도 몰라.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볼 수 있나요. 개성환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되게 애매하다 근데. 그러니까 애매하다. 제일 진짜 제일 제가 생각하는 하수의 느낌인 게 그런 거 있죠. 아니 표정도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어 그거 남자친구분이랑 가면 되겠네. 이거 이거. 제일 짜치는 거. 센스 있다. 괜찮은데? 남자친구랑 가세요?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겠네요. 많이 한 거 같은데? 괜찮은데 진짜? 근데 이거 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어 저 없는데 그러면 아 진짜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하수의 매니저에요. 이렇게 이렇게 방금이 나올 Jackie. 센스 박살 났네.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는데 센스가 박살이 난다고. 이게 제일 하수 아니야? 아 이거밖에 없잖아 방법이. 아니지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냥 이건 그냥 썬스 groupsада 오히려 대놓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약간 남자삽지 못한 좀 약간 좀 아니 센스 너무 좋은데? 말은 deservesuga 센스 장작인데? 센스.. 센스.. 센스 장작? 라고 해줘. 잠깐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 술 마실 때 내가 흑기사 해줘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저게 진짜 아쉬워. 저게 최애 아쉬워. 나 알았다. 그래서 형이 여기가 조금 더 크구나. 뺨을 하도 많잖아. 그래서 반대쪽을 내가 때려. 균형을 맞춰야 돼. 밸런스 맞춰야 돼. 술게임으로 가자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애 있는 사람 접어. 센스로 해서 죽었나?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진짜 거짓말하면 자신의 소중한 뭘 걸어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근데 말한 장장님. 만약에 핑크 공주님께 말이 있는데 자 애 있는 사람 접어! 했는데 핑크 공주님 접었다. 그러면 얼굴 표정 관리돼? 그럼 여기서 또 하수는 괜히 지기 싫어! 지기 싫어서! 나 지기 싫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으면 그냥 아 있구나 하긴 하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럼 이제 머리 긴 사람 잡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죽인다. 공격 공격. 공격해야지. 어 공격. 아 공격을 또 한다고? 네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그냥 약간 되게 약간 혼란을 주는 거지. 계속 질문하는 거야. 아이폰 써요? 아이폰이요. 아 짬뽕이랑 짜장 뭐 줘요? 짜장면이요. 바다랑 사는 뭐 줘요? 바다요. 남자친구님? 아 이건 근데 티 난다. 센스 미친다. 물어보지 말라메. 더 하고. 아 더 하고. 센스 너무 좋다. 피곤 아티스트에요? 피곤 아티스트. 피곤 아티스트. 피곤 아티스트. 와 뭐 이 정도면 뭐 학원 차로 되겠는데? 아이 그럼. 모든 질문에 정답을 다 알고 있네. 형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 가져와. 어디 가서 조합도. 진짜요? 진짜요? 왜요? 이 리그가 얼마나 좋아. 우재 방법이 좋아? 아 아 좋죠. 내가 뭐라 그랬지? 기억도 안 나. 아 뭐 기억도 못하잖아. 아니 아까 들어서 더 좋았잖아. 아 아 남자친구랑 보러 가시면 되겠네.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동아리니까. 동아리니까. 이런 표정 안 짓고. 아 남자친구랑 가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아 그냥 깔끔하게 해. 재즈 공연 좋아하세요? 네. 뭐 이번에 공연 있던데. 남친구랑 가시면 되겠다. 남친 없어요. 아 진짜요? 왜 없지? 어 이거 괜찮다. 내가 그 자리 들어. 아 여기까지. 아니 뭐. 안 좋은 예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눈치 보면 하더라고. 아 오늘 또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우재가 여기 오니까 와 굉장히. 야 근데 확실히 진행자라 그러는지 진행이 되게 매끄럽다. 한참 얘기하다가 맥을 확 끊어버리네. 아 왜냐면 가야된데. 가야된데. 아 가야된데. 너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오늘은 어땠어요 뭐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자주 주면 와요 진짜. 뭐 이제 저기 뉴멤버. 뉴멤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거수로 해서 이제 또 왔으면 좋겠다. 아 당연히 좋죠. 저는 별로. 아니 쟤도 웃긴 게 방금까지 우재형 방금 다 좋아요. 왜냐면 답지가 다 나와있어서. 아 이거 같아. 아니 무슨 내가 나왔지. 이거 왜 답이야.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마지막 정답지를 보는 느낌. 우재형에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무너뜨려 보자. 무너뜨려 봐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게 답이야. 아니 나. 나도 무너져 있다니까. 아니 너무 완벽하시니까. 철홍성이야. 철홍성. 철홍성 얘기하면 얘네가 몰라 인마. 컨셉이에요. 당연히 알죠. 아 진짜 몰라 이거는. 알죠. 거의 마지노선이야. 별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방송이냐. 예은이 똑똑해요. 자 내일은 나도 스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그게 뭐야? 아 내일은 나도 스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시죠. 오늘부터 그러면 넷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도 미남 미냐 될 수 있다. 있다. 끝났어? 한 번만 하셔야 된다. 전환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공문 강의하고 있는 전환길입니다. 사실 수업 시절에 못 배워서 그렇지 연애는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면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혹시나 소개팅 얘기도 같이 아 시말놈들이 진짜 사람을 몰라 뭔가요?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 마음이 든다.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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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잘하네요. 시바 때리차!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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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귀여운 건 한길쌤입니다. 갑자기 또 들어오네? 상인 상인 시바 때리차! 엠짓인데요? 그것보다 더 단길 다시 생각합니다. 동방송 상인 확실히 맞게 하늘 스스로 닥 수 감사합니다.